그 언젠가 나를 위해 끝난 말을 전해준다는 그 소녀 박일남 선배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키스를 가보고 싶을까 해리 귀에 젖은 풀립처럼 반발 머리 곱게 비싼 내 손 해근 씨 반짝이는 눈막을 내 가슴에 되살아나네 자 이제 박일남 씨 내 마음이 되게 내 마음이 괴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내 물이 흐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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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가 나왔습니다! 들어가 자 계속 오 결과 나왔어요 박일남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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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결승전 결승전 이만기 유상철 박기량 이정수 이시은 이혜근 자 이제 결승전은 단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다면 룰렛 가운데 물음표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국민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첨가되어 있죠 우리 이만기 씨 유상철 씨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어우 나훈아 고장난 벽시계 기상은 벽시계 매니저 ko장난 벽시계 세월아 나는 어찌 돌아도 보질 않느냐 말 속인 사람보다 네가 들을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땜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뼛시계는 멈춘 하늘에 제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만기 씨! 수고하! 아우 신난다! 진짜 명가사다 명가사야 네 자 이번엔 이정수와 박기량입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나왔다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김종국 사랑스러워 러블리 베이비 이거 음도 못 맞출 텐데 오 머리부터 막 끝까지 너 사랑스러워 오 모나나의 여자라는 게 사랑스러워 기다림은 즐겁고 잊은 동기보다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탈락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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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자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팀의 대결이 됐어요? 두 유부녀와 두 유부남의 대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부남과 유부녀의 대결이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가 좀 좋게 이야기하라니깐요 유부남 유부녀가 왜요? 왜 유부남 유부녀가 왜요? 그 보다 좀 잘생긴 남자와 이쁜 우리 누님들아 그래야지 아 그래요 알았어요 예쁜 누나 동생과 멋진 형과 유부남의 대결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황남 정부 사랑의 불신청